포항시 오천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네이처 E&T의 대주주 동양종합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과 체결한 상생협약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의 대주주인 동양종합건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8월 네이처 E&T 전신인 동양에코가 오천지역발전협의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입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반대운동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네이처 E&T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은 이 같은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건강과 환경권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주민들로 봐서는 악적 기업입니다. 운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는 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헌신짝처럼 벌인 데는 기업의 실제 소유주 책임이 크다며 네이처 E&T의 대주주 동양종합건설을 규탄했습니다. 또 포스코 협력사로 성장한 지역 기업이 오히려 주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종합건설과 백성로 회장이 운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저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포스코 최정우 회장도 동양종합건설이 매립장 증설을 철회할 때까지 지역과의 약속을 내던진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한 동양종합건설이 이런 주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과연 이런 부도덕한 기업과의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이에 대해 네이처 ENT 측은 오천지역과 상생협약을 맺었던 신매립장과 안정화 대상인 사후관리매립장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번 매립장 공사는 안전문제 때문이지 증설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D등급을 받은 6매립장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공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오일 폐기물 증설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